네 안녕하세요 엔젤 팬 여러분들 틴탑회 니엘입니다 제가 오늘 첫 팬사인회를 하러 왔는데요 제가 방금 1위를 하고 이렇게 엔젤분들을 바로 만나러 올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오늘 정말 엔젤분들도 그렇고 저도 기쁘고 굉장히 오묘한 감정으로 사인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1등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팬사인회도 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는데요 여러분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께 저 1위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얼른 우리 팀장님이 진행해볼까요?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.. 70번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10번 어.. 맥스포즈 어 여기 아빠야 여기 아빠야 28번 제 머리를 쌓고 20번씩이고요 수단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제 존경의 팬사회가 끝났습니다 엄마가 나와요 아 네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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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신 거 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일 볼 수 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괜찮으면 제가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네 저는 이제 처음 볼게요 오늘 주신이 니가 치고 어떻게 해주세요 지연아 엄마 네 네 네 첫 번째 팬사인의 이야기는 끝까지 났습니다 오늘 좀 했었고요 오늘이 1일의 팬이 아니어서 그런지 다 기쁘고 재밌게 이제 상을 꼭 응 1일 2일 1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